여권의 당권 경쟁이 참 심해지네요 그걸 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입을 다물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들이 참 국민들과 함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참새 같습니다 참새 눈앞에 그냥 먹이기만 쫓는 참새죠 위에 독수리가 오는지 매가 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앞에 먹이만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들 모습입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소수를 제외한 다수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참새가 먹이만 쫓다 보면 위에 매가 와가지고 먹으냐 몇 가지를 그냥 덜고 갈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푸짐하게 살아가면서도 안테나를 호흡히 세워가지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모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5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소 마스크를 딴 그냥 그야말로 언급실로 간 그런 상태인데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당권을 장악하기가 2년 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공청권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입을 다물고 저 사람들이 참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생할지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거는 미래의 일이니까 다음의 일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새처럼 살았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가장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실 겁니다 항상 세상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하고 피오는 날을 대비해서 저축하고 아껴 쓰고 고정빚이 줄줄이고 어떤 상황 이름 전개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가 개인적으로는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망하거나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야권의 단권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선 오늘 이렇게 보시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형체제가 6개월은 안 된다 이렇게 또 젊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메고 총대를 맸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배현진이 사퇴하는 날 누란지위 필사적생이라는 말로 또 김기현은 이런 부분에 또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호응을 하고 대구 광역시 그런 홍준표 시장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에 대해서 또 라스푸틴 들여서 점성술 하자는 거냐 또 김종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정신들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고 본격화된 단권 경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0% 28%인데 이 내용을 또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갤럽 조사가 그렇게 왜곡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한국갤럽에 의해 가지고 7월 29일 날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기대만큼 또 잘 못하네요 기대만큼 좀 과단성이 있고 좀 차고 나가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대가 만족 안 되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특히 선거 문제에 대한 것을 전 검찰총장이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기대감을 끌었지만 그 부분에는 너무나 야멜찬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단히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파출소 가가지고 악수하고 뭐 이런 것도 한번 필요 안 하겠습니까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지네요 6월 4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 긍정 어떤 분들은 이것이 조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국갤럽 조사는 대부분 다른 데 조사하더라도 이 정도 추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갤럽이 내세운 것이 저는 참 우섭습니다 인사가 21%고 경험 자질 부족이 무능함이 8%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한국갤럽조차도 이런 것을 안 믿을 겁니다 회의할 일을 안 한 거니까 회의할 일을 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깎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할 일이 뭔지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회의할 일이 뭔지 회의할 일을 안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말 좀 황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아주 가만 보니까 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어떻게 대할 때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대하지만 사람이 점점 다 나중에는 미워하잖아요 나중에는 또 미워하는 정대로 넘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싫어하는 그런 정오하는 단계까지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마 지지율에 또 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여기 이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던 울산강력시 판사 출신의 시장이었던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에 누란지위 필사적정 선당후사라는 메시지를 불렀다 계란을 쌓아올린 위기 죽으려 하면 산다 당이 먼저이고 개인은 나중이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 당을 앞세우고 사적인 것을 뒤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우습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선당후사라는 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까 뱅아리처럼 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원내대표가 있을 때도 마지막까지 입을 담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는 지금 대구 강력시니까 절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서 안 된다 또 김종인이 불러드릴 거냐 이런 이야기죠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에 또 라스부틴 들여 점설 중 하자는 거냐 진짜 이번에는 또 김종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최병남 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들에게 놀아나는 국민의 힘만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얻은 정권교체인데 모두가 어리벙벙합니까 이준석이는 처음부터 제목이 아닌 것을 세웠고 이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니까 권성동 씨는 빈깡통같이 떠들기만 하고 기고만장하더니 사고나 치고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 있다 홍준표나 한동훈처럼 모든 것을 시원하게 결단력이 있어야지 강아지나 끌고 다니고 김건희 씨 앞세우고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노 국민은 과감하게 좌파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시원하게 세우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최병남 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장철희 님은 대표란 사람이 내부폭탄 그것을 몇 차례나 터뜨려 당과 대통령을 공정 속으로 몰아넣었다 동해쪽 머즈리가 연속으로 민주당의 호재와 웃음을 선물한 이상한 형국이다 당장 물러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권성동 씨가 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을 이렇게 보면 강릉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선 의원이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천을 못 받았을 때도 무소소로 나와가지고 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참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선이 됐나 이런 한탄이 절로 나왔는데 어쨌든 당내에 두루두루 신임을 얻고 있지 못하고나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구강력시 시장이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그런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몇 문장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정부인데 당까지 저렇게 각자 도생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얻은 정권인데 당이 이럴 수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홍준표 의원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는데 그걸 제가 또 보면서 있죠 나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은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준표 왈 철부지들도 아니고 어떻게 이륙한 정권 교체인데 이런 문장이 홍준표 대구강력시 시장의 페이스북에 몇 문장 가운데 마지막 문장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또 받자마자 공병호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른 거 아니까 윤석열을 비롯해서 모두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사전투표 독려하고 야당이 났는데 너희들 힘으로 정권 교체가 됐냐 너희들이 하는 식으로 했으면 정권 교체 100% 안 됐다 이야기 어느 한 사람이 사전투표가 위험하니까 당일 투표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어디 있노 6월 1일 지방선거도 다 그렇게 하나같이 이른들 사전투표 독려하고 나섰지 3구 대통령 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나 사전투표 득표수에 비례해가지고 여러분들 표가 조작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 너희들이 모두 사전투표하자고 야당 법석을 지었는데 너희들 힘으로 정권 교체가 됐냐 이야기지 국민들이 날밤을 세워서 투표함을 지켜주고 야당 법석을 하고 뭡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정권 교체가 됐지 않냐 이야기지 홍준표 씨가 이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째 사람들이 망해야 망하는 줄 알겠나 시안부로 마스크를 깼는데 그 마스크가 5년이 갈지 3년이 갈지 2년이 갈지도 알 수가 없는데 아이고 이렇게 미련하고 불쌍한 화상들아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 있죠 아이고 미련하고 이런 불쌍한 화상들아 국민들 보기도 불쌍하지 않냐 이야기야 어째 사람들이 망해야 꼭 망하는 줄 아냐 이야기죠 당해야 당하는 줄 아냐 그 혹독하게 5년을 당하고 나서도 또 당해야 그때서야 깨우치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갖고 있는 정권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거냐 이야기죠 시안부 마스크를 몇 년이나 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죠 또 선거를 하면 또 만질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 있죠 당의 간파근배 속가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모든 사람들이 참새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 강력시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걸 내가 비유해가지고 시안부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고 그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5년이 갈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근데 겁이 안 나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생각을 못하냐 그게 다 집단 체면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손을 털어야겠다 저 화상들을 위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내가 40대 딱 넘었을 때 연구소를 뛰쳐나올 때 내렸다는 판단 사회라는 것은 유조선 같아가지고 진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아주 어렵구나 아마 구한마을에 살았던 선조들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웠을 겁니다 뻔하게 아는 방향으로 날아가고 뭡니까 망국의 길로 달려갔으니까 망국의 길로 달려갔으니까 비상한 그런 상황에서는 비상한 그런 선택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역사적 해안이 없는 겁니다 시안부 정권인 거죠 마스크를 쩐한 정권입니다 위태위태한 정권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참새처럼 먹이를 쫓는데 당근을 쫓는데 연염이 없으니까 위에 매가 오는지 아니면 옆에 뭡니까 호랑이가 오는지 위에서 독수리가 내리치는지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마스크를 몇 년이나 여러분들 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참새처럼 사는 화상들을 위한 그런 조언이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에서 한번 사물이나 현상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현재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